하웨이 휴! 자, 오늘은 꿀잼 만화 리액션! 자, 오늘은 고이즈님의 어몽 영상 오랜만에 준비했어요. 그렇다면 꿀잼 열차 바로 출발합니다. 뽀뽀! 오징어 게임에 초대된 어몽어스 크루 원드 딴딴딴딴 바로 영희와 무궁화 게임 들어가죠. 짠짠짠짠짠! 순식간에 썰려나가는 크루원들! 지피없습니다. 오, 거몽상망! 도와보채이 다음은 누가 썰릴까요? 검정, 파랑, 아웃! 긴장되는구만! 꼬치! 야야야야야야! 저, 흰색이가 약간 소상한데? 어, 멈춰! 그 장면이네? 자, 일단은 위기의 순간에 갈색과 흰색 살려줬구요. 다음 게임 들어갑니다. 어머! 어머! 이 어려운 우산을 통과하냐? 설마? 생존자 단 두 명인가? 전설의 낼름권 낼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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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여서 자 깔끔하게 뜯다! 나이스! 자 좋아요 다음 남은 생존자들의 세 번째 게임 줄다리기 죽음의 줄다리기 출발합니다 자 땡겨! 안 땡기면 다 터지는 거야 설마 저거 레드스톤이 닿는 순간 터지는 건데 TNT가 하영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흙으로? 그거네 무한 호불스톤 제작기잖아 여기 위에서 스카이블럭을 하고 있어 이 자식 이거 좋아요 제작대 만들어서 위험해! 빨리 뭐 좀 만들어봐 TNT 터지기 일보 직전이여 야 개사기치네 저거 돌 무한 생성기로 저 수레 무게추 무겁게 만들고 있어 아까보다 왜 이렇게 무겁냐? 야 있는 아이템 다 털어! 빨강이가 고군분퇴해보지만 노! 다 터져요! 자 다음 게임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아 홀짝 게임이구나 짝! 오케이 민트가 이겼고 홀수여! 더 많이 가져갖고 과연 이 승부 다시 홀수 다 털렸어! 오우 노! 호호호 민트컨 자 다음은 연두와 주황이의 구슬차기 자 다음 주황이 턴 호이차! 연두 아 까비 주황! 아아 저기 안쪽에다 넣어야 되는데 쉽지 않네요 한 번 더! 이건 어떠냐 딱딱딱 어? 연두 개수가 좀 많은데? 한 번! 좀만 더! 좀만 더! 할 수 있어! 연두의 승리인가? 자 떨어진다! 진짜 이제 몇 개 안 남았어요 갑자기 주황 1호 또 전세 역전? 아아! 이 승부가 어떻게 되나요? 오! 오! 이거 완전 자강조천이다 아아! 튕겨나왔어! 아우! 자 이제 단 한 개씩만 남았어! 와우! 과연! 아! 아! 노! 아우! 아우! 자아! 다음은 노랑이와 빨강이의 배틀 이번에는 구슬을 날리는데 이거 뭐 구슬 벽에 쳐서 멀리 튕기기 게임인가요? 자 다음은 빨강이의 턴인데 어! 뭐야! 게임 포기한 거야? 빨강이 너! 똑바로 하네 게임! 내가 이런다고 기뻐할 거 같아? 너만 그냥 개죽음 당하는 거라고! 나는 친구 죽이는 일 못하겠어 참아 너라도 살아 노랑아 허헤헤헤 흐흐흐흐흐 нем 말도 안 돼 안돼에에에 politique 자 다음 게임으로 또 넘어갑시다 따라다라ATION 따라다 이것은 유명한 흑 누가 먼저 갈지 고민중인데 자 한칸씩 한칸씩 어떤게 떨어질지 몰라요 가짜유리 강화유리 자 지금까지 잘 건너왔는데 개꿀이다 야 찾아서 고맙다 나 먼저 들어간다 수고여 자 계산을 해보자 자 이거는 나머지를 희생시켜서 3명 통과 빠바바방 자 다음은 최후의 만찬인가요? 최후의 생존자 탄 3명 당신들을 위해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냠냠냠냠냠냠 엠냠냠냠냠냠냠 엠냠냠냠냠냠 오우 좋아 다 드셨으면 싸우세요 어어? 에잇? 친구끼리 죽일 수 있어 자 마지막 오징어 게임 최후의 생존자를 가립니다 여기에서 이기는 사람이 최종 승리자 자 인포브이에스 크루원이거든요 자 공격 들어간다 짭 짭 짭 짭 짭 뭐야 아멘어사? 아멘어사 스킬 발동 뒤로 돌아가서 역으로 공격 들어갑니다 빵 짭 짭 인포 자식 컷 하려고 하는데 목숨이 끈질기군요 에잇 좋아 한바퀴 돌아서 안쪽으로 들어오는데 성공 최후의 승리 하양이 다시 한번 우주의 기운을 모아 이제 모든 일은 끝났고 다시 어몽어스 우주선으로 돌아왔어요 스켈드워에 이제 평화가 찾아오나? 인포도 처리했고 인포도 처리했고 뭐야 하양이 혼자야? 너무 외로운데 의무실에서 책을 아무리 봐도 시간만 가고 너무 지루합니다 예전에 동료들과 함께 했던 그 기억들이 아련하게 지나갔는데 이제 아무도 없어요 진짜 남은 건 하양이 혼자 더이상 못참겠다 다음으로 다시 돌아가야겠어 자 그때 한편 자기 발로 다시 자기 컴퓨터로 돌아온 하양이에요 안녕 고이징 님이네 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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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쨘 야, 인포 자라 있었어 허어어어어 인포의 영혼이 고이지님에게 들어갔다 어어 위험하다 도망차 잠깐만 이 배경은 설마 많이 위득한데요 색깔이 장난감 공장 허기워기 초 거대 허기워기 탄생 두둥둥장 야 이건 어머머어스 VS 허기허기네 세계관 최강자들의 배틀이다 저 덩치를 상대할 수 있는게 신기하네요 각성허기허기 그래팩으로 마구마구 이동하며 묶어제껴 달아났다 거위몸 흡사 스파이더맨인데요 이거 일단 고정은 시켰는데 어어 아고 오 오케이 제정신으로 돌아왔군요 마구마구 그려가지구 다시 한 번 오크의 세계로 오크의 가나요